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충청지역연합회가 청주 순복음 뉴비전교회에서 충청지역 복음화 대성회와 목회자부부 영성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흥아리라라는 주제로 열린 영성세미나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수석부총회장 강영선 목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성도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총회장과 순복음 뉴비전교회 김은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세미나와 복음화 대성회를 진행했습니다.